0097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msc입니다. msc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필드로 현재는 식품 부문 사업까지 영위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신소재 전문회사임 2017년 12월 hccp 의무화 시행에 따라 식품 전제품에 hccp를 적용하는 등 식품안전 강화에도 노력 중임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필요성 재고와 천연소재 인지도 향상에 따라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생활용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신소재 색소 향료 등의 연구개발에도 주력 중 기업개요 대시 1974년 4월에 설립되어 식품첨가물 신소재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수산물 해초 를 이용하여 카라기난 및 농수산물을 가공 이를 통해 천연색소 및 각종 조미용 분말 및 백상제품 음료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대시 신소재와 나노소재 천연소재를 주원료로 한 천연색소 천연향료 등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식품위생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요 제품의 판가가 인상된 가운데 가정간 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카라기난 조미액 등의 식품첨가물 수요가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인건비 감소로 판관 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 유형자산 처분 손실 등의 증가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가공식품 시장의 성장으로 식품첨가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음료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2월 2일 기준 장마감 msc의 시가 총액은 119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msc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46위입니다. msc의 상장 주식수는 1760만 주입니다. ms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msc의 퍼은 7.0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57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6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93배 734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7번지억원 129억원 213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6번지억원 89억원 154억원입니다. ms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9번지 66%이고 유보율은 1203.1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8.8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8 더하기 0.78%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4.62이며 전일 대비해서 13.66 더하기 1.82%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sc의 2023년 2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79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77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msc의 종가는 6800원이며 주가가 msc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msc의 종가는 6800원이며 주가가 msc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msc은 거래량 62,88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2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끼움증권에서 24,538주, 메리츠에서 13,300주, 미래의세증권에서 5,5603주, nh투자증권에서 4,50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550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이베스트에서 11,159주, 한국증권에서 19,03주, 메리츠에서 5,838주, 삼성에서 5,434주, 토러스에서 5,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45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1,53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ms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msc 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